천지의 열매가 사람 농사를 이뤄서 사람 씨종자를 줄이고 또 인류문화라는 것이 천지인 한울 땅 사람 사람이 주체가 되는데 천지라는 것은 사람 농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본래 주체가 돼요 사람 하면 사람의 인간의 문화 사람이라는 것은 창조의 경쟁을 하는 게 그 창조의 경쟁을 하는 역사 과정에서 유불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문화 오늘날까지 극시에 발달하는 게 뭐냐 하면 물질문화 물질문화 기계문화 물질문화가 극치로 발달을 했어 컴퓨터 휴대폰 같은 그러나 그건 다만 유형 문화면서도 형상이 있는 문화면서도 그건 전론발이 문화여 전론발이 컴퓨터가 없으면 소용이 없고 휴대폰도 없으면 소용이 없고 천년 전 말년 전으로 도로 바꾸를 해버려 심하게 얘기하면 기계의 노예 밖에 안 되는 여사람은 기계의 노예 그러나 반면에 무형문화 형상이 없는 문화 정신문화 중간의 전통상으로